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하게 변모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디모데우스 2장 15절 이렇게 말하는 이 말에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성경을 지혜롭게 대하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만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해석학은 전통적으로 성경 본문의 해석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해석학 자체는 최근에 엄청난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분야가 어떤 면에서 변화를 겪어왔는지 잠깐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석학은 과거 성경 해석에 관한 학문이자 기술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해석이라는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학문이며 경험과 능력에서 나오는 성숙한 판단에 대한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입니다. 해석자의 과제는 그 본문이 말한 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똑같은 능력을 가진 두 해석자가 해석의 규칙을 잘 이해한다면 다수의 경우에 어떤 한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그 해석자들의 이해는 압도적으로 일치될 것이라고 가정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해석학에서는 문법, 비유, 여타의 문학 장르, 단어의 연구 원칙들, 성경의 주제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둘째, 해석학은 점차 여러가지 문학 비평적인 도구들, 즉 자료 비평, 양식 비평, 전성 비평, 편집 비평, 그리고 더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내러티브 비평 등을 함께 전개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접근 방법들을 통해서 소득을 얻기도 했지만 손실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 이런 전문 기술을 사용한 대부분의 목적은 본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보다 본문 배후에 있는 특정한 신앙 공동체들의 역사와 신앙 구조를 재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의 두 접근 방법은 모두 세번째 물결인 신해석학에 의해서 그 중요성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해석의 과업에 자신의 편향성과 한계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중요한 통찰이 논의의 주도적인 핵심으로 제기됩니다. 일면 이 관찰은 전적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 자신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열린 마음과 같은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해석학은 성경의 권위가 해석자의 권위인 양 통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일정하게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존의 틀에 맞춘다는 점을 그리고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몇몇 것들은 수정되거나 교정되거나 버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우리가 가진 이해의 틀은 시간과 지리와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해석학을 주장하는 많은 주창자는 그 수준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의 해석이란 어느정도는 다른 모든 사람의 해석과 다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적법하게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미란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그 본문의 해석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만일 서로 다른 해석들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해석이나 참해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개인적인 선호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한가지 해석도 오를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해석이 다 똑같이 의미 없는 것이거나 모든 해석이 다 똑같이 오른 것이 됩니다. 즉 해석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문화의 필요를 만족시키거나 혹은 어떤 자의적인 기준들의 부응하는 한에서 좋은 해석이거나 좋지 못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신해석학 주창자들은 성경에 대한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읽기들을 조성합니다. 즉 사하라 사막 아래 아프리카인의 읽기, 해방신학의 읽기, 여성해방주의의 읽기, 백인 앵글로섹션 남성개신교도의 읽기, 남성동성애자의 읽기 등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다원주의에 발맞추어 신해석학은 어느 해석은 옳고 어느 해석들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해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해석도 타당치 않은 해석이 없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신해석학을 둘러싼 쟁점들은 매우 복잡해서 여기서 만족스럽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이 현대 성경해석 분야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학, 정치와 다른 많은 분야에서 그 의제의 많은 것을 지배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해석학이 가진 많은 가치 있는 통찰에도 불구하고 신해석학은 많은 면에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말해서 이 견해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들이 셀 수 없이 출간되고 있지만 읽기를 통해서 얻는 모든 지식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이론에는 무엇인가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의미가 인식하는 자에게 달려있지 본문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 점을 입증하려고 본문을 써대는 것은 그의 상상을 불우할 정도의 자가당착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이러한 형태의 이론은 저자의 의도가 본문 속에서 믿을만하게 표현되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이 이론은 저자와 독자 사이에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을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점은 이러한 생각들이 이 이론을 주장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이 저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그 독자들이 이해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들이 의미하고자 하는 말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자기들의 사유에 의해서 설득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자들이 모세와 이사야와 바울에게도 똑같은 예의를 갖추기를 절실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록 유한한 인간들이 한 본문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째서 참된 인식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차이점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공통적인 유산이라는 배경에 쉽게 흡수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완전한 인식 그리고 철저한 지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인식과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상승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객관적인 인식이나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 본문에서 이해를 얻는 일에 관하여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생각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확실히 독자는 성경을 맨 처음 접할 때 개인적인 성향들과 고정된 의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저자가 그리고 대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온갖 종류의 것들을 그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혹은 반대로 그 독자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전체적인 정신활동 즉 현대인들이 흔히 독자의 이해지평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이해지평에서 아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가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 저자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독자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어떤 요소들을 버려야 하는지 발견하면 그 본문의 지평과 독자 자신의 이해지평을 점차로 융합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해석학적 순환을 말합니다. 즉 해석자가 본문의 의미를 순환적으로 점차 파고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해석학을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 교회는 관목할 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어적 개시가 특정한 역사적 문화들의 언어와 관용구들의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임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드러난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해석상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그 문화들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는 일이 필수라는 점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비록 한 해석자가 개인적으로 그 본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이며 객관적인 이해를 획득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본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놓쳤던 내용을 다른 해석자들이 밝혀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신자들이 교회의 한몸된 성격에 대한 바울의 언유들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구에 있는 많은 신자는 개인주의 속에서 성장한 덕분에 그러한 언유들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는 해석학의 영역에도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개시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공유된 깊은 헌신이 있다면 그리고 성경을 판단하려는 일시적인 유행과 의제를 지양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경을 다 알 수 없다는 인식은 기꺼이 듣고 배우려는 겸손과 흥쾌한 마음이 들도록 할 것입니다. 실로 적절하게 적용했을 때 신해석학의 몇몇 통찰은 인간이 성경해석에 엄청난 문화적 개념적 보따리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우리의 죄와 우상숭배적인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삐쳐서 무너지게 한다는 성경의 주장과 함께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단순한 지적작업이 아니라 도덕적이며 영적인 의미도 가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사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견해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행할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이나 그 진리를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도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해도 결국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성경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해석의 기초원칙 다음은 성경에 적절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뿐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별해 놓은 몇 가지 성경해석 원칙이다. 성경원어들의 우선성 원어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것은 이 개시가 실질적이며 어느 한 시간대에 국한된 인간의 언어들로 구체적인 역사적 순간에 특정한 개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사실 언어학은 어느 한 언어에서 말로 표현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어떤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음을 광범위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언어학은 또한 전달되는 1차 언어의 모든 의미가 동시에 동일한 양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더구나 모든 번역에는 해석이 개입된다. 번역은 기계적인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한 본문에서 표현되는 그대로 저자의 의도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중간에 개입된 해석들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원어를 모른다면 번역본을 사용할 수 있다. 더구나 원어를 알고 있다 해도 형편없는 해석자는 번역본보다 더 많은 해석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많은 번역본 가운데 가장 좋은 번역본은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원어가 우선이라는 점은 반복할 필요가 있음이 직관적으로 볼 때 분명하다. 분주한 설교자나 성경교사에게 이 관찰은 두 가지 실천적인 함의를 갖는다. 첫째 만일 한 설교나 교훈의 요점이 그저 한 가지 번역본에 있는 특정한 표현 양식에 근거해서 나왔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요점은 그 구절의 주된 핵심이 아니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주석과 다른 해석상의 보조자료들에서 우선 순위에 둘 것은 비록 그 설명과 제시가 전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한 독자들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어로 이루어진 작업이어야 한다. 단어들에 관한 몇 가지 논의들 단어 연구는 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어그들과 문장들과 담론들과 특정한 장르들 가운데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물음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원어 사전들은 다양한 학자들이 확인한 의미들의 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한계 내에서 어느 한 단어의 의미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용래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단어의 어원과 연관지어 어떤 의미를 주장하는 경우는 마치 파인애플이 파인과 애플에서 왔다는 인식이 전혀 도움이 안 되듯이 흔히 잘못된 경우가 많다. 어원하기 매우 신중하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한 단어가 거의 잘 나타나지 않고 다른 곳에 호소할 수 없는 아주 모호한 문맥들 속에서 등장하는 경우다. 단 한 개의 단어와 그 용법에 근거해서 전체 신학을 세우려는 시도는 의심스러운 작업이다. 단어나 그 동족어들이 후대에 발전한 것들을 한 단어의 의미라고 확정하는 식의 거꾸로 된 어원학을 슬퍼하는 것은 기껏해야 시대착오적이며 최악의 경우 터무니없는 것이다. 디나미스 힘은 다이너마이트를 생각나게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신약 기자들이 자신의 책들을 저술했을 때는 발명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그 단어의 전체 의미론의 범위를 그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끌어들이는 것은 언어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고 주의깊은 주혜는 특정한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 가운데서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문장과 담론의 의미가 단어의 의미를 형성하듯이 단어의 의미는 문장과 담론을 형성한다. 언어는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 오늘날의 영어 성경들 즉 번역본들에 있는 많은 단어의 배후에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속죄, 메시아, 그리스도, 영육, 율법 등의 전통적으로 커다란 신학적 무기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비록 자신의 연구가 어떤 2차 자료들이 말하는 바를 그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훈련 자체가 귀중한 것이다. 그러한 훈련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얻을 수 없는 성경에 대한 상당한 친숙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담론과 문장들과 단어들 가운데서 자신을 개시하기로 선택하셨음을 일깨워 줄 것이다. 좋은 독자가 되는 일의 중요성 문학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일, 다시 말해서 좋은 독자가 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하다. 미시적 수준에서 보자면 셀 수 없이 많은 문학적 기법은 민감한 독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클루지오 형식은 어떤 주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단락을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들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있는 팔복은 동일한 상곡, 즉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로 시작하고 끝을 맺음으로써 그 팔복들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을 개진한다는 사실을 확립한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을 해명하고 있음을, 즉 구약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과 이 일이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설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히브리시는 운이나 리듬 따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평행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0편 73편 21절로 22절을 보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메 무지하니 추의 앞에 짐승이 오나. 두 번째 행은 비록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내용을 반복한다. 네 번째 행도 세 번째 행의 반복이다. 이것들은 동의적 평행법의 예들이다. 3, 4행은 1, 2행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계단식 평행법이다. 다른 곳에서는 반의적 평행법을 볼 수 있다. 자문 14장 31절과 같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물론 평행법의 형식에 속하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들이 있다. 또한 둘 이상의 행이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교차대구법도 있다. 이러한 교차대구법은 매우 기본적일 수도 있고 마태복음 13장처럼 복잡할 수도 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막강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비유의 이해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씨뿌리는 자의 비유 해석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누룩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 휴식 마태복음 13장 34절로 43절 예언 성취로서의 비유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 감추인 보아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 깝진 진주비유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그물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막간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1절 그물 비유 해석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 비유의 이해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1절 율법교사 서기관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52절 인정해야 할 점은 교차대구는 때로 본문 안에 있기보다는 바라보는 자의 눈에 더 의존한다는 점이다. 만일 그 같은 교차대구적 요소들이 너무 복잡하거나 그 평행 요소들이 명백히 강요되어 있다면 과연 교차대구가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는지를 당연히 물어야 한다. 반면에 별로 확신도 가지 않는 교차대구의 긴 목록에 눌려서 어떤 해석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교차대구를 무시해 버린다. 샘조거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말하기 형식의 일부로 교차대구의 틀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회의적일 필요는 없다. 확실히 교차대구인지 분명치 않은 많은 사례가 있다. 분명히 많은 주의자가 방금 제시된 예로 설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2절에 근거한 약간 더 단순한 교차대구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 첫번째 화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를 메시야로 인식하지 못함 두번째 화 마태복음 23장 15절 끝으로는 열심이지만 유익보다는 해악을 더 끼침 세번째 화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성경의 그릇된 사용 네번째 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성경의 핵심 분별에 대한 근본적인 실패 다섯번째 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성경의 그릇된 사용 여섯번째 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끝으로는 열심이지만 유익보다는 해악을 더 끼침 일곱번째 화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2절 예언자들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의 후예들 이 교차대구가 달성하고 있는 바는 물론 독자로 하여금 한가운데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 즉 성경의 핵심을 분별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더 큰 구조들이 작용하는 방식과 특히 문학 장르의 성격을 이해하는 능력일 것이다 시의 문학은 율법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문을 마치 판례법의 판결문을 읽듯이 읽는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문 26장 4절과 26장 5절을 비교해보라 신약에서 비유, 패러블 이라는 말은 어떤 속담이나 누가복음 4장 23절 심오하고도 모호한 말 마가복음 13장 35절 혹은 비언어적인 표상이나 상징을 가리킬 수도 있고 히브리스 9장 9절 히브리스 11장 19절 어떤 이야기의 형식이 있거나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소위 내러티브 비유 또 어떤 이야기의 형식이 없는 상황에서 마태복음 15장 15절 마태복음 24장 32절 예시적이거나 시사적인 비유를 가리킬 수 있다 내러티브 비유들이 신약의 처음 세 보금수에 풍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유를 다루는 많은 연구는 오직 내러티브 비유들만 생각하고 그러한 비유들에서 해석의 원칙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내러티브 비유들의 경우 그 안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진짜 일어난 일인지 물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모든 사람이 확실히 동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묵시문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보금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신서들은 1세기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구역에는 요아스가 꾸며낸 우화가 나온다 11기야 14장 9절 그렇다면 현대의 비평가나 요나스를 하나의 꾸며낸 우화로 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은 문학상의 범주에 대해서 착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화란 하나의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서 동물들이나 그 밖의 인간이 아닌 자연 생명체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다 우화에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다 요아스의 시도는 우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요나스는 그렇지 않다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드라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1세기 문학적 범주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갈라디아스 4장 24절로 31절과 같은 구절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실험한다 핵심은 진리가 다른 문학 장르들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독특하게 분출되는 단식을 듣는 것이 더 좋다 무엇보다도 좋은 독서 방식은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다 단어나 억울을 하나씩 묵상하는 것은 특히 담론에서 언제나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단어들의 의미는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문맥에서 형성된다 좋은 독서를 하는 독자들은 논의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테면 자문의 경우처럼 목록이 나열되는 경우는 예외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열되는 목록도 많은 경우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흐름을 따라 읽어야 한다는 말은 담론만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복음서들을 까다롭지 않게 읽는 많은 독자는 복음서들을 다소 여러 토막으로 되어 있는 기사들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면밀하게 읽어보면 주제들이 다른 주제들과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11장 13절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목을 다시 읽어보면 이 구절들은 꾸준한 기도생활이 적은 이유와 오늘날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모아놓고 있다 즉 우선순위와 가치의 왜곡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지식과 좋은 모형의 결핍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확신과 지속성의 결이여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이 전체 대목은 누가가 기록한 본문의 더 큰 흐름에 그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 근접 문맥과 좀 더 먼 문맥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까운 문맥이 거리가 더 먼 문맥과 단순히 형식적인 평행 구절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주의를 주신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 한 구절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구절은 꾸준히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구절들에서 한쪽 구절을 인용하게 되면 다른 구절의 영향력이 축소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태복음의 검진은 그 자체의 문맥에서 타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말씀은 단순히 형식적이기만 한 경건 혹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에게서 혜택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건을 질다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누가는 기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보고를 하고 있으며 18장에서는 열정도 없고 꾸준하지도 않은 경건의 소유자들을 고쳐주기 위해 마련된 예수님의 교훈 몇 가지를 전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대모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한 많은 해석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 하나는 디도스 3장 5절로 6절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 구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격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하라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 개념이나 단어에서 평행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다른 저자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살아계실 동안에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직접적인 문맥에서 니고대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근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꾸질함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러한 요소들과 그 밖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많은 주석가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지시 내용이 에스겔 36장 25줄로 27절에 대한 예견된 성취라고 바르게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이 복음서에 분명하게 표현된 핵심 요한복음 1장 26줄로 33절 즉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어떠한 본문이든지 그 본문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문맥들의 여러 동시문에 둘러싸여 있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문맥에 의존해야 하는지는 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분명 단어 연구는 해당 본문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마가가 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와 바울과 신약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헬라업권의 세계가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기에 앞서서 말하자면 마가가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어떤 문맥상의 지표들은 장에서 장으로 넘어갈 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태에 따르면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말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 동일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말들의 직접적인 문맥들은 두 말에 아주 다른 배경을 제공한다 세례요한의 말은 세례요한이 다른 사람의 길을 예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사야의 말을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사야의 말을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세례요한은 1차적으로 천국의 임박한 도례를 선언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출범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 일치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공간복음 전체의 주제와도 일치한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들에서는 주제들과 여러 전문적인 표현 양식들을 전경 전체에 걸쳐 여러 곳에 연결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그 점은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앙의 유비의 역할 신앙의 유비에 호소하는 일은 유익하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신교 신학에서 활용되었듯이 이 호소는 어떤 부분이 모호하다면 성경적인 기독교가 전해준 위대한 유산들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이 호소는 성경적 기독교의 유산들을 공경에 처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 볼 때 신앙의 유비에 대한 호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성경의 배후에 있음을 인정하는 건전한 충고다 그럼에도 생각 없이 신앙의 유비를 적용하는 일에 내재해 있는 몇 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 해석자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의 모든 것을 단번에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개시에는 점진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를 어떤 이런 시기에 모두 적용시켜서 읽는다면 그 부분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리하여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령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가르침을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이를테면 시편의 모든 구절에 집어넣어서 읽는다면 분명 해석상의 어떤 실수들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해석자의 신학적 파악 즉 그 사람의 조직신학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는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르건 부르지 않건 어떤 체계들을 발전시킨다 조직신학이 많은 점에서 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오류들을 잡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이 종합적 체계 즉 이 조직신학 자체가 주도적인 털이 되어서 신앙의 유비라는 명목 아래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그리스도인은 애송하는 성경구절들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은 다른 구절들을 다룰 때 시검석으로 쓰이는 일종의 정경안의 정경 척도 중에 척도가 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내적인 정경이 최상의 신앙의 요약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태도는 로마스 4장과 갈라디아스 3장에서 바울이 야고보와 상당히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며 바울의 관점이 자동적으로 우선한다는 근거에서 볼 때 야고보스 2장 14줄로 26절을 아주 이상하게 읽게 만든다 역사적 고고학적 배경 지식의 가치 성경 본문에는 아주 많은 역사적 언급이 있다 그 때문에 인간 저자와 1차 독자들이 공유했을 정보가 담겨있는 관련 배경 정보를 찾아보는 일은 아주 적절하다 이건 역시 성경이 역사적으로 조건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작용한 것이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 라고 이사야가 쓰고 있는데 열한기와 역대기가 우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는 그 내용이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 똑같은 종류의 정보를 정확히 똑같은 형태는 아니었겠지만 이사야와 그 1차 독자들도 이용했을 것이다 성경에는 높이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 하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많은 사람은 이 말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물론 가장 선호하시는 대상은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냉담한 것이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말을 옹호하려는 기발한 설명들이 제시되었다 신뢰할 만한 고고학의 공헌으로 이 모든 것은 쉽게 포기될 수 있다 라오디기아는 신약에 언급된 다른 두 도시들과 함께 리쿠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골로세는 신선하고 차가운 샘물이 있었던 유일한 도시였고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하여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온천욕을 즐기는 휴양지가 되었다 이원은 대조적으로 라오디기아에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쓸모가 없는 물이 있었다 그 물은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는 미지근한 물이어서 구토를 일으키는 것으로 국제적인 명성이 나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쓸모가 없었으며 단지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토해버릴 정도로 구역질이 났다는 뜻이었다 그 해석은 1세기에 리쿠스 계곡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그 점을 지적하려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대 사회의 유형들에 대한 지식은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비유와 같은 몇몇 구절에 더 큰 빛을 던져줄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해석자들과 번역자들은 1차 독자들이 어떤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자문할 때 우리가 그 1차 독자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 불가능한 그저 가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어떤 쟁점과 주제들이 반향을 일으키는 중요한 것이었을까 성경 본문이 대립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틀 때문이었을까 와 같은 수많은 보조적 질문에 이르는 한가지 방식일 뿐이다 그러한 물음을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완벽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음을 확언한다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추어 읽기로 책임있는 대답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사람들과 맞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의 어떤 점들이 당연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때로는 그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가 아무리 강력하게 현대의 회중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1세기의 상황에서 그 서신서는 어떤 분열적인 집단이 떨어져 나가면서 요한 1서 2장 19절 야기한 어떤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1세기 말의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쓴 것이었다 만일 이 집단이 어떤 식의 원형적인 영지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 점은 우리가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통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 그 서신서에 있는 다른 여러가지 내용도 분명해진다 이런 방식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충족성과 명료성을 결코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된 목적들이 이런 판단들에 의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오랜 기간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정황들을 끈기있게 입증함으로써 어떤 구절에 의미심장한 빛을 비출 수 있다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 한 본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적절한 질문인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내러티브에는 거의 언제나 가치 있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얼마나 오래 등의 명백히 기본적인 물음이 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작업하고 있는 본문 단위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문의 다양한 부분들이 거추된 주제와 요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종종 어떤 부수적인 주제들이 있는지를 묻는 것도 가치가 있다 때때로 한 저자의 어떤 특정 단어나 표현법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를 들어 바울은 이 문맥에서 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까 하는 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물음들을 던지기가 아주 쉽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라는 주제와 상당히 동떨어진 질문을 던질 경우 그 구절의 사실은 없는 대답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해석능력의 성숙도에 대한 최상의 표시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 본문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여 질문 자체가 점차 다듬어지고 포기되고 예리해지고 수정되어 가도록 자기 비판적이며 성찰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 본문의 의미를 파고 들어갈 때 특별히 중요한 요소다 성경을 서로 맞추어 보기 어떤 구절을 구속사 가운데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전체의 배후에 있는 하나의 정신을 인식하지 못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따로따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 원칙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옹호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학자들에게는 한 구절을 구속사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것이 책임있는 읽기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 자료를 그 연대기 순서대로 구성하는 일 못지않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 순서의 신학적 성격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는 뜻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가장 유용한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 후대에 속하는 기록자들이 어떻게 이전의 기록자들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붙여진 중요한 호칭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마태복음 3장 17절이라고 선언한다 그 즉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힘든 금식 가운데 40주야를 보낸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태복음 4장 3절 이라는 조롱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는데 그 말씀은 애초에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말씀이었다 바로 그 점에서 일찍이 추레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은 가르침을 받으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배우는데 실패하였다 참 아들인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제 40일을 보내고 그 교훈을 배우신다 실로 전체 단락은 추레굽대에 나온 주제들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내내 예수님은 순종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스라엘이 결코 그랬던 적이 없었던 아들로 제시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그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을 본다는 뜻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주요 주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곧 바울이 율법을 다루는 방식을 인지한다 히브리서는 희생제사 제도를 언급하며 요한 게시록은 끊임없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넌저시 시사하며 옛 언약의 책들과 새 언약의 책들 사이에 본문상의 연관성을 적지 않게 언급한다 구속사의 관점은 끊임없이 명심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교사와 설교자는 이를테면 추레굽기 4장을 그 자체의 맥락에서 공정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게시의 축을 따라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표시를 해줄 의무감을 느낄 것이다 시대착오와 원자화 이 둘을 모두 피하면서 시대착오란 후대의 자료를 전대의 자료에 집어넣어서 읽는 것 원자화란 정경적인 연결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이 둘을 피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이 주장하고 있듯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열심을 내어 배울 것이다 몇가지 점에서 이 훈련은 복음서 해석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표면상으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성천, 성령의 강림,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이며 다인종적인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예수님의 삶, 사역, 죽음, 부활을 기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복음서들은 그 사건들을 증거하겠다는 의도와 그 복음서들을 읽는 독자들의 필요와 의문에 부응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수십년 후에 쓰였다 사복음서 기자의 관심사가 역사와 신학 모두에 있었음을 또한 시대착오를 피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초창기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제4복음서에서 기록자인 요한은 그 제자들조차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끊임없이 주목하게 한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분명해졌고 그 가르침들이 성경과 특히 구약과 맺고 있는 연관성이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9줄로 22절 요한이 이 사실에 주의를 집중했다는 사실은 실제로 발생한 일과 나중에 믿게 된 신자들에게 그 일이 지니는 의미 모두에 대해서 진실하고자 하는 요한의 관심을 반영한다 복음서들을 감각있게 다룬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첫 제자들이 완전한 기독교 신앙에 이르게 되는 일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신앙에 이르게 되는 일과 정확하게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첫 제자들의 경우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는 그 다음의 주요한 구속사적 사건인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려야 했다 따라서 그들이 걸어온 믿음의 단계는 결코 우리와 똑같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건들을 기다려야 했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을 되돌아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마치 복음서들이 제자도의 심리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처럼 혹은 복음서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모범적인 입문서나 되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복음서들은 그러한 주제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복음서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이곳으로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는 책에도 가깝다 무엇보다도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그분이 왔으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분이 그처럼 크게 오해를 받았으며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졌으며 왜 그분이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며 그분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믿을만하고 신실한 제자들로 부름을 받는다 물론 문제는 어떻게 성경이 수록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글은 이러한 점들이 쉬운 주제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해석학판은 몇몇 축소될 수 없는 원칙을 지렛대로 해서 세워져 있다 그 원칙들 위에서 나머지 증거들이 움직여 왔다 그러나 그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적인 연관성이 방대하고 미묘하다는 점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떠오르게 되는 통찰이 더 남았다는 것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학적인 종합은 중요하다 그러나 겉만 번지르르한 종합은 오도하는 것이며 위험하다 종종 관찰되는 사실은 정통의 대부분이 구절과 구절을 진리와 진리를 적절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관찰은 조심스러운 작업에 대한 요청이자 환원주의에 대한 경고다 성경적 균형은 중요한 목표다 출발부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털을 확립하기 위해 불명확하고 동떨어진 구절에서 어떤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점을 끄집어내는 식의 모든 해석 방법들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비록 우리 시대의 정치 분위기가 한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원하고 때로 한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선호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독자들은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독자들이라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개시에 속한 어떤 주제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성경이 신비에 관한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을 때 그것만 번지르르한 종합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가정조차도 우리의 타락과 형편없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능보다는 우리의 사랑과 신뢰하는 순종과 사모하는 마음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이나 강력한 예정론의 언어를 주저없이 배치하고 있는 로마스 9장과 같은 구절들을 접하게 될 때 그 증거의 한계들을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며 또한 그 증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훨씬 더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해석작업의 중요한 요소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러한 주제들이 교회사를 통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탐구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사실상 해석자는 성경의 진공상태에서 접근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자신의 편향성을 의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자기 편견의 노예가 된 상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한 가지는 해석사를 주의깊게 읽어나가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읽기가 결코 성경 읽기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2차적인 의견들은 전문적인 수준이면서도 성경 본문 자체는 결코 음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 경고에 주목했다면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우리를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논란거리고 되는 주제들과 구절들만이 아니라 성경과 실험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훈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서 근거 없는 추측들을 제거하며 오랫동안 그리고 정당하게 잊고 있었던 그릇된 해석들을 드러내고 책임 있는 성경 해석이 결코 고독한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특히 성경의 주제들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을 경우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성경의 용내를 관찰하고 그 주제들의 특정한 역할을 결정하여 우리 자신의 신학적 성찰 속에서 그러한 성경의 유형들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선의 배후에 계시듯이 악의 배후에도 똑같이 계시다는 추론을 결코 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운명론이 근거가 있다는 추론도 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러한 추론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은혜가 세워져야 한다는 로마스 9장 이 점과 비록 우리가 앞에 펼쳐진 길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로마스 8장 28절 등을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에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추론을 하며 그래서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라는 추론을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은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한다 그리고 새 언약 아래서 형제라는 말도 신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을 성경의 용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사상 구조들과 연결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들에는 눈이 몰면서 성경에 있지 않은 것들을 성경 속에 들여오게 될 것이다 약간 다른 종류의 예를 들자면 히브리스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스 13장 8절 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도출하였다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살아계실 동안에 자기에게 나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분에게 나아간다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의 논리는 좋지 않다 어째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살아계실 때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도 물 위를 걸으신다고 말하지 않는가 요점은 히브리스 저자가 예수님의 삶에 모두 낱낱이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히브리스 13장의 문맥은 그 저자가 이 진리를 어떤 목적에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석과 적용 사이의 구분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며 그것에 접근하면서도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책임 있는 해석을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적용에서 구별해내야 한다 물론 건면하는 구절에서는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이 심히하다 혹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진행하기가 쉽다 그러나 만일 원칙적인 구별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유해한 해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주 쉽게 성경이 내게 의미하는 바를 추구하며 내게의 측면을 크게 강조하여 우리 자신과 본문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의 역사적 특수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어적 개시의 성격을 타협하는 수가 있다 더 좋지 않은 경우는 끊임없이 내면을 살피는 병적인 사람은 어물하게 인간의 죄를 선언하는 구절에만 초점을 맞추고 의기양양한 외향적인 사람은 성리의 외침만 있는 구절에 집착하며 자기 중심적인 쾌락주의자는 생활과 기뻄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고 그 자체의 맥락에서 철저히 생각하고 가능한 한 정경 전체에 그 구절이 기여하고 있는 바를 분별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러한 진리가 어떻게 그들 자신과 교회와 자신들이 한 부분을 이루는 사회에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이 훨씬 낫다 경건의 중요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갈 때에 겸손을 함량하고 숙고하고 연구할 때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지니고 이해하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깨달음 가운데 성장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마음과 동기와 관계의 순기를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실패한다면 학자는 될 수 있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이사야 66장 2절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정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래 jag Anita 우리의 삶을 정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빼고 누가 더 문제 conquer